우리 초대 손님 두 분에게 여쭤봅니다. 아이킥 어떤 거 보고 싶어요? 70% 저는 모제 하고 싶은 거예요. 모제 하고 싶은 거예요. 오, 참 리더. 이게 참 리더지, 이게. 참 리더. 나랑 똑같아.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겠다. 나이 다른 것 같은데. 형님이랑 또 다른 것 같은데요. 모제 어떤 힌트 썼으면 좋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70% 듣기. 아니, 마음으로 가요. 괜찮습니다. 노제의 마음. 강단 있게. 좋아, 좋아요. 어떤 거예요? 70% 듣기가 있어요. 이제 70% 느리게 들려드립니다. 드럼 투 드럼 투 드럼. 으쨰. 뭔가 진짜. 진지 한번 들어봐봐.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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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들린다. 아니, 근데 크롬핑도 많네. 사지가 들어가네. 사지 멀쩡이네요, 진짜. 사지 멀쩡. 사지 멀쩡 들려. 팔다리를 던지라는 거야. 라킹도 같은 거. 두 번째 출 첫 번째 롤린 아니야? 롤린은 아니야. 안 들어가요. 아, 그래? 롤린도 없어? 롤린은 없어. 롤린은 아니야. 그래? 그럼 크롬핑 전에 뭐가 있대? 롤린, 모모, 롤린 했는데? 롤린 못 들었어요, 다들? 약간 발음이 어떤... 그롤린 이래서 그런데 나는 세 개의 춤 장르, 세 단어. 세 글자, 춤 장르, 세 글자, 춤 장르 이거고 도우는 그냥... 아우 이거였던 거 아니야. 아우였어. 취임새를 너무 크게 했는데. 취임새를 왜 이렇게 크게 해? 대전적인. 롤린이 아니고 트월킹? 아, 트월킹, 크롬킹? 그런가 보다. 트월킹이 제일 난데? 자, 한 번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잡아보자고요. 원래 속도로 들어갑니다. 읏찌. 갑니다. 잡으세요. 롤린이. 사진보다 뭐 있는데? 콜링, 콜링. 그렇지, 기억 발음이 있어. 콜링, 콜링. 콜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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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링. 약간 손톱 그... 폴리쉬라고 그래? 폴리쉬, 네일. 폴리쉬 같은 걸 내가 뭘 들었거든? 폴리쉬? 폴리쉬? 폴리쉬. 폴 폴리쉬? 폴리쉬가 있긴 해요. 폴리쉬가 있긴 해요. 폴리쉬? 폴리쉬. 권리 씨? 권리 씨? 권리 씨? 권리 씨? 권리 씨? 권리 씨가 있긴 해요. 권리 씨네. 권리 씨. 권리 씨. 권리 씨. 권리 씨. 권리 씨. 잠깐만 나오세요, 권리 씨. 춤이 있어요? 권리 씨라는 춤이 있어요? 스타일.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권리 씨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권리 씨 워킹, 권리 씨 하우스, 권리 씨 크럼핑 이러면 권리 씨가 있는 말이면 그게 맞지. 권리 씨. 권리 씨 맞는 거 같아. 그래, 그렇게 해서. 권리 씨? 갑니다. 그렇다면 정답 존으로 아이키 씨를 보냅니다. 느낌 좋다. 아, 정답인가 봐. 아이키 출발. 권리 씨? 야, 출발. 나 하나 잡은 거야.